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긴 자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통계청이 전국 2만 5,843 표본 가구 내 상주하고 있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8.1%로 올해 처음 50%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반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6.4%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.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0년 64.7%에서 2014년 56.8%, 2016년 51.9%로 하락하다가 이번에 50% 아래로 하락했습니다. 성별로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이 52.8%로 여성의 43.5%보다 높았습니다.